이번에는 꼬꼬닥 편집 시켰어요 꼬꼬닥 여기다 놓고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가는 걸 두번 연속으로 할 때 곱하기 2 두번을 쓴다는 거에요 곱하기 2 줘보세요 곱하기 2 이제 꼬꼬닥이 꼬꼬닥이 원래는 예를 두칸 이렇게 가려면 요렇게 해야 되잖아 그런데 요렇게 안하고 요거를 예를 두번 할 거에요 그 말이에요 반복할 거에요 두번 할 거에요 과자 반복해서 많이 먹으면 좋지 두번 할 거에요 그러면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얘 앞으로 가는 것을 두번 할 거에요 그럼 만약에 요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 과자 9번 5번 먹는거지 5번 2번 해보자 그럼 실행해 보세요 요 시작해 보세요 으 콘 와 같네 냠냠냠 먹고 있네 그런데 너 말대로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나버렸나 아니면 무서운 유령이 나타났나 유령한 때로 가볼까 유령한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 어 어 어 어 여기를 가요 근데 약간 어렵게 해볼게 아빠가 어렵게 요 요 요 요 요 버터는 이렇게 써볼까요 버터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 여기 상황에 여기가 뭐에 넣어야 될까 색 3번을 쓰게 하려면 뭐가 와야 될까 요게 와야 될까 요게 와야 될까 으 으 으 이거 그럼 실행해 보세요 왜 이거라고 생각해 왜 그거라고 생각해 왜 그거라고 생각해 그럼 봐봐 이렇게 하면은 요렇게 한번 돌고 두번 돌고 세번 놀면 저 위쪽으로 가버리는데 일단 한번 해봐 실행해 봐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하네 으 으 그은 거 같아 음 실행해 봐 으 으 으 으 으 거꾸로 세번 도니까 오른쪽은 한번 간 거랑 똑같겠지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쪽으로 그쪽으로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 이쪽으로 하는 거를 붙이자 요거 아니고 요건가 요건가 음 그 다음에 앞으로 한강 가는 것을 붙읍시다 음 근데 여기서 실행해 시작해야 되는데 다시 해볼까 다시 해보자 으 으 응 여기서부터 다시 했어야 되니까 다시 해보세요 으 여기서 갑자기 어려워지는 거야 집이 돼서 어 해보세요 으 어 천천히 하나씩 하나 아니 아니 천천히 에이 장난하지 말고 아니지 아니지 방금 두칸 했어 다시 천천히 하나 하나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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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행을 제대로 으 으 유령 만나면 어떻게 되는 좋을까 으 어 유령 소리가 좀 나긴 한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와야 되겠지 집으로 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아 아 으 으 으 으 네 뭐 어 이말이 이해가 되요 으 이말이 이해가 되요 일단 실행해 보세요 으 으 실행해 보세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시 실행해 보세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2칸 돌아서 앞으로 1칸 2칸 여기 11 12 에서 갑자기 어려워 지는구나 바이 바이 집에 왔네 여기 어렵지 이 말 이해돼 어 이거랑 이게 이해 안 돼 어 반복 이해가 안 되는구나 응 고마워요